도쿄전성롤델피 네 안녕하세요. 도쿄전성롤델피입니다. 잘 지내시는지 모르겠네요. 지금 두 번째 캠페인 촬영 중이고요. 첫 번째 캠페인에서 먼저 말하세요라는 그런 컨셉을 가졌듯이 여보는 아름다운 사람들을 위한 그런 사람들이 가져야 할 네 가지 덕목에 관해 컨셉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. 바로 지덕제2인데요. 자 도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. 그리고 늘 건강하시고 따뜻한 겨울 보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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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